더 센, 완바디, 시바레뜨 아이고야 인사하고 있다 인사하고 있어 봐봐라 이야 참 아주 좋다 참 관리를 엄청 잘하셨네 오기 전에 이렇게 판매하는 분이 뚜껑을 열어놓고 엔진룸을 닦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난 좀 몇 번 봤긴 봤는데 이게 뭐냐 이거 붙인 차를 다시 가져오면 시세보다 50만원, 100만원 더 쳐드려야 돼 좋았던 점 자 여러분 어디 가냐 완주요 완주가 어디 붙어있어 전화북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내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북 완주 갑니다 완주, 완주 왜 가냐 더 센, 22년식, 열바레트, 투냉 완바디입니다 완바디, 투바디 아니고 투바디 뭔지 알아? 알았어 미안해 요게 또 그냥 화물차가 그렇잖아 노란 게 달려 있잖아 개별남보 포함이라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좀 급하게 정리하신다 그래서 점심도 일찍 당겨 먹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산에서 완주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차 좀 막히면 한 3시간 걸리겠지? 네 가서 어떤 차량인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완바디 이런 거 투냉 달린 게 좀 귀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르다도 깔려 있고 22년식 10월 등록이라 뭐 차 상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운송업을 접으신다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지금 현재 24년 3월 기준으로 정리하시는 분도 많네요 부지런히 한번 달려 가보겠습니다 완주까지 완주까지 완주해서 다시 정리하고 안산으로 또 완주하자 알았냐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2시간 30분을 달려서 도착했습니다 차가 어댐에 있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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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유소 요초고 주유소 요초고 어쩌고저고 어쩌고 했는데 요 뒤에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더 센 완바디 시바렛드 어디 있나 아이고야 인사하고 있다 인사하고 있어 봐봐라 이야 참 자 이제 차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아니 뭐 차를 그냥 닦고 계세요 아니요 좀 여쭤보는 해차를 잘 안 된 것 같아 아유 그런 건 저희 다 감안하죠 노곱고 차 저 사진만 봐서도 차 상태는 엄청 좋네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그 얼마 안 된 사이에 주행거리가 좀 있네요 많이 하셨네요 일은 예 10월이면 거의 1년 반? 그 정도 하셨네요 제가 애가 셋이라서 어쩔 수 없이 뛰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계속 뛰는 거 근데 정리하시게 된 계기는? 이제 몸도 좀 아프고 아 계속 할부값 나가니까 정리를 해야죠 빨리 서둘러서 계속 하다보니까 단가는 좀 괜찮았어요? 만두 같은 경우는 맨날 만두만 싫다보니까 단가는 뭐 크게 뭐 나쁘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고정적으로 그냥 결제도 잘 됐었고요? 집 그냥 일자리하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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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냥 이제 처음에 그 밴드라는 그 있잖아요 거기다가 깔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류 쪽에 이제 제가 이제 아 그렇게 먼저 의뢰를 하셨구나 다 닦으셨어요? 내려도 돼요? 탑? 네 잠깐만 엔진 한번 볼게요 이 정도면 뭐 특 A급이지 특 A급 이 정도면 뭐 특 A급 차 키 있어요? 네 안에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고 안에 살펴볼게요 아 아늑하다 아늑해 그래서 한번 볼 때는 개인적으로 나도 이제 요런 거 중형 요런 거 보면 을륨이티보다는 나는 더 센이지 이 저번에 이거 영상 이 뭐라고 이거? 이거 왜? 이거 뭐라고 그랬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클러치라고 했는데 아니 오토 미션이 클러치가 어디 있냐고 이 삼촌아 클러치라고 말 잘 말했거든요 라이블랭크 그래 참 아주 좋다 참 관리를 엄청 잘하셨네 오기 전에 이렇게 판매하는 분이 뚜껑을 열어놓고 엔진 룸을 닦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난 좀 몇 번 봤긴 봤는데 떠나는 마음에 떠나보내는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냉장기 한번 세트해서 요렇게 한번 틀어놓고 이따가 실내를 먼저 판단을 하고 나가서 이제 안에 냉장기하고 체크를 할 거야 요런 거 다 장착을 해놔 온도 기록지 왼바디 왼바디 투바디가 아니라 왼바디야 냉기가 투바디는 조금 새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완전 냉동식품들은 왼바디로 많이 해 큰 차들도 그렇고 윙이 이렇게 내려와서 밑에 저거 저거 있지 저거 적재함 가드 같은 거 그게 있냐 없냐 보통은 왼바디 저게 있으면 투바디 위에 얹지잖아 이렇게 윙이 날개가 이렇게 온도 이렇게 세팅해놨거든 계속 떨어지고 있어 마이너스 몇 개 떨어지는지 그래야지 냉동기 상태를 보고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건 없지만 여기 봐봐 주행거리 126,467 계기판에 불 들어오는 건 없고 여기 보면 운행 기록계는 여기 달았다 이렇게 이렇게 차 상태는 관리를 계속하고 타셔서 얼마 전에 우리 또 양주 가서 더 센 똑같은 거 윙바디 10장짜리 사왔잖아 이것도 길이가 10장 들어가는 겁니다 실내는 일단 95점 너무 깨끗해 이 봐봐 여기 봐봐 비춰봐 너무 갈비 먼지가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먼지가 없어요 먼지가 비춰봐 뒤에 가자 네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삐지꼬얌 삐지꼬얌 이거는 사장님 이거는 그 앞전 거 있어요 아 이거 바꾸셨네 네 이게 너무 흔들려가지고 여기서 달리니까 여기서 부딪히니까 이게 깨지더라고요 앞으로 조금만 빼주세요 나가서 한번 열어볼게요 4톤인데 이거 봐봐 최대 적재량이 1500kg 찍혔어 네 4톤으로 뽑았는데 왜 그럴까 적재함 무게 때문에 그래 뒤에 특장 올린 금액을 무게를 뺀 나머지 금액이 최대 적재량이 되는 거야 네 항상 내가 얘기했잖아 보통 보면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추세야 저렇게 냉기 빠져나가지 말게 한 단씩 다 더 된단 말이야 저렇게 네 이게 엄청 센 거지 앞에 이제 메인 냉동기가 있고 여기 보면 서브 이제 냉동기가 있어 냉동 엄청 세게 지금 냉기를 틀어놔서 엄청나게 찬 바람이 들어온단 말이야 조르다 다 깔려있고 차 너무 좋아요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좋아 사고도 없었고 최근에 뭐 수리한 내역도 없고 타이어도 조금 더 타다가 갈아도 돼요 저거는 앞 타이어도 조금 남아있는데 얼마 전에도 저희가 10핏짜리 냉동은 아닌데 10핏짜리 윙바디를 사왔거든요 양주가서 그것도 벌써 판매가 됐어요 가져오고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보고 연락이 와요 유튜브 영상 많이 봐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유튜브 영상 많이 봐주신다니까 아이고 자료가 새요 그럼 이거 정리하시고 또 다른 거를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요 아 평일 터로 나도 가려고 해요 아 직장인 아니요 직장인 아니고요 이제 겨울 때 겨울 때 잠깐 재달자 좀 하고 아 고속도로 네 그다음에 여름때는 이제 농사는 좀 짓고 농사 지금도 지우세요? 장인 장모님이 장인 장모님이 두꺼는 있는 건데 아 이게 신차 살 때 그거네요 이것도 아까 오전에 가서 매입하는 거고 이것도 개별넘버 같이 매입한 거 뭐 넘버 그런 것들은 엄청 많이 하니까 빨라요 저희들 중앙거리가 아까 12만 12만 6천 앞에 거는 좀 센 거고 뒤에 거는 서브용으로 조금 약한 거잖아요 뒤에 거는 거의 냉장 자고 앞에 거는 냉장 자고 보통은 두 개 다 틀고 다니세요? 칸막이 쳤을 때만? 칸막이 쳤을 때만 일반적으로는 앞에 거만 틀고 다니는 거죠? 거의 거의 대부분 여름철에나 두 개 다 돌리지 맞잖아요? 네 맞죠 고민이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네 정리하는 게 낫죠 계속 하다 보면 금액 대비하고 차 이제 주행거리 늘어남에 따라 시세 좀 떨어지고 딱 좋아요 주행거리에서 거의 15만 20만 넘어가면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차라리 저 상태가 낫고 타입은 맞아 1년 반 정도 됐다고 치면 타는 데는 뭐 전혀 무리가 없었잖아요 네 아주 편하고 좋죠 그럼요 에어쿠션에다가 에어브레이크니까 에어소스잖아요 승차감도 훨씬 좋고 안정성도 정하네 끝에도 이렇게 있으면 꼭 써야죠 그래도 저게 회사 안에서 잘 만든 거예요 저 정도면 최대한 좀 네 빨리 걱정 마세요 그게 저희가 일입니까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